8번 200인 사무실로 왔나요? 자기 아바타 꾸밉니다. 현재 10명 들어오셨네요. 들어왔으면 아바타 꾸미고 저장연습합니다. 저번에 교실에서 했을 때보다 맵이 더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좀비를 아 어렵게 좀비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. 아바타 꾸미고 있어요? 못 들어왔어요. 집에 들어오면 좀비가 되어버려요. 애들 찾으러 다녀요. 와 학생들 너무 잘하는데? 큰 맵에서도 금방 좀비 변하는데? 도망가다 도망가다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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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도망가야지. 가고 싶지. 피해 피해 피해. 누나 우리 알잖아. 인간적으로 생일자는 봐주자. 게임은 게임인가? 인간적으로 생일자는 봐줍시다. 여기 숨어있는 분도 있네. 숨어 계시는 분도 있네. 완전 숨어있는데? 전혀 모르는데 전혀. 맵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쪽 해골 있는 데로 가면 안 돼요. 자기 팀 말고 다른 색깔 다른 색깔의 팀을 공격합니다. 렉이 걸리는 이유가 있네요. 맵이 너무 커서 그런가봐요. 해골 조심하세요 해골. 이건 좀비 게임은 되겠는데 너무 커서 렉이 심하다. 이거는 좀비용 전용으로. 여기서는 해변에서 우리 범범맨을 할 겁니다. 범범맨 저번에 해봤죠? 일정 시간에 폭탄으로 변한 친구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친구한테 스쳐서 전비처럼 스쳐서 폭탄으로 변신을 해요. 폭탄이 된 친구는 유령이 되니까 못하니까 모든 친구가 할 수 있도록 다시 좀비로 하겠습니다. 야 좀비다! 자 이 판만 하고 좀비를 피하세요. 해변에 해변에 좀비를 조심하세요. 우리는 멍청해서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스쳐야지 아 스치셨군요. 라고 이야기합니다. 안되면 앞에서 비비어 비비어 너무 빨라요. 그리고 협동 공격을 하세요. 뭐라 잡아봐야지 뭐 잡겠지 잡아봐야지 즐거운 이야기 를 위해 열심히 좀비게임을 합니다. 숨어있는 분이 계시네 아래 구석에 숨어 계시네 숨어 계시는 분들 찾아서 갑니다. 귀요미님 안녕하세요 전 귀요미님만 따라갑니다. 주민재 학생을 따라가야 되겠구만 오 지연 지연 달려 달려 민재 달려 만쌤이 간다 지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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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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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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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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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오 주민정충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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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 무섭게 숨어있었어 이것도 좋은데